닷코마는 죽었다 너는 씨 배 나와가지고 씨 다자리도 한 번 뭐 이게 이게 짱나는 게 뭐냐 하면요 30번 자리도 한 번만 하려면 끝이에요 그래서 존나 빠졌나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게 에휴 닷코마 씨 꺼져 이 자식아 면상해봤으면 면상해봤으면 씨발 가르치봐 누나에다가 와 누나에다가 씨 그냥 법 보고싶네 이 자식아 싸가지없는 놈 인성쓰레기같은 놈 어우 절 짜증나네 누구로 해야되지 닷코마는 하자 아 쿼는 예전에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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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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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겠네 이제 배나운 아저씨야 용호인거 아우 뭐야 우와 왜 저렇게 안됩니다 여러분 우와 저거 어떻게 우와 뭐야 저렇게 바로 안나가요 여러분 이거 사기를 치네 이 자식이 사기꾼이네 사기꾼 대공격처럼 쓰네 저거 안나의 스킨 안나의 스킨을 저렇게 쓰냐 미친놈아 창조경제 하지마 이 자식아 격투게임 창조경제하네 싸가지 없는 녀석 어이구 큐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어 안끝났네 하하 진짜 어이가 없네 저걸 어떻게 맞춰 아니 저걸 여러분 맞췄을때 저렇게 하라카면 대공을 저렇게 칠 수 있겠냐고 어이구 아이씨 고마워 아이씨 아부지 닮아가지고 돈도없는 녀석이 인성 쓰레기네 아이씨 진짜 쓰레기네 저거 저 돈도없는 녀석이 진짜 꼭 격투기의 주인공들 하나같이 다 가난뱅이야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살아가지고 근데 깡당한거 존나 뭘 믿고 저리 사는지 모르겠네 하나같이 라이벌은 존나 잘사는데 너희들은 하나같이 왜 글뱅이냐 집도 없고 그렇지 않나 여러분 켄하고 뉴랑 요거 보세요 언제 언제 방 빼를 했지 모르는 그런 음명이 살고 있는 놈들이 아니야 그때 깡당한거 존나 쎄 이 자식들 뭐 믿고 가불어 땜통 오케이오 뉴포션 뉴포션이네 뉴포션 뉴포션이네 뉴포션 오 좋아요 방금 오전 콤보 들어갔네 오 압포션이네 압포션 고로는 그래야 좋네 빨리빨리 끊을 수 있으니까 속전석결을 끊을 수 있으니까 파워도 쎄고 오오 요개 어허 봐봐 이 콤만 받으면 거의 입구로 따는다니까 끝났네 구성의 공기이면 와.. 그걸로 진짜 사기다 사기 매치도 좀 더 좋아요 이쪽 히까리가 약포션 아니야? 약포션 약포션이에요? 끝났네 아, 그걸 어려워. 90파 자체가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더 아니고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한번 풀콤 넣어볼까? 빌리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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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가져왔나보네 아 아 아 그레이터 구님 오세요 어 뭐야 좋아좋아 마포시안 마포시안이야 마포시안 뭐하냐 끝났어요 못나와 속전속결이지 뭐 어거즈를 때려먹네 제발 이렇게 살지마라 마포시안 어 바이슨 포시안이예요 쓰레기 때문에 CW님 먹으세요 바이슨 포시안을 부릴수 없습니다 바이슨 포시안을 부릴수요 바이슨 아 얘는 바이슨 포시안을 부릴수요 바이슨 포시안을 부릴수요 버그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버그풀이야 내 버그 쓴거 있나 없는데 바이슨 포시안을 부릴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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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슨 포시 exiting 전문가들 아니에요. 아랑팀이, 페이타 피리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구룩이 안쓰네. 아 뭐야. 뭐야. 이게 또 인성 짓하네. 어? 쓰레기같은 놈.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져서 일본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갈 곳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사건 2005년 지하철 지하철사건 우리나라도 내세울거 없는.. 일본보다 더 많을수도 있어요. 스케일이 1번이 더 커서 그렇지. 여행갈때 그런거 다 따지고 가면 여행갈때 없어요. 지구상에. 모든 어떤 위험무수를 다.. 하라고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직구석에 처박혀있는게 낫지. 샘킹temajo 차라리는 ERIC 저렴합니다. 오케이, 만피다. 이제 쿠팡맨? 아, 쿠팡맨 빡 텐데. 어 쭈어. 아, 도움 많이 됐어요. 강기조 되시죠, 강기조. 아우 씨. 알겠습니다. 아, 끝이 났네. 아, 치즈로 쭈어. 너무 많이 맞았네. 아, 뭐야? 이런 식으로 할래? 마이. 오, 파워바. 아우 씨.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이유가 경찰력이 좋다기 보다는 대형범, 대형범, 대형범을 만들만한 큰 조직이 국가선에서 말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기 수입 됐다면 못 막았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정말 잘한 게 총기 수입이 힘들도록 한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물론, 어떤 식으로도 가져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총기 수입 못하게 해 놓은 것 자체가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 그걸 안 해놨잖아요. 총기 수입 자유롭게 했으면 데이트하다가 어? 왜 남자친구 바랍히로 갔다. 그럼 바로 씨, 어? 바로 매그넘, 유연별 장전해가지고 어? 어? 남친하고 바랍진 여자 죽이고 바로 자기도 바로 총 쏴가지고 이런다니까? 이게 유스트기에서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 어, 총기 수입 안 했잖아요. 치정사, 치정으로 총기 산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어? 밥 먹다가 게임하다가 팀플 했는데 얘가 팀킬 했네? 그럼 바로 총 쏴, 총 어, 매그넘, 어? 바로 권총에다가 어, 얘는 얘는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총은 안 되겠어. 얘가 샷건 우리나라는 덜 쓰면 돼서 덜 하진 않을걸요, 아마? 권총광등은 빈번하고요. 어? 말조심, 정말 지금보다 더 말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루가리네. 역시 변수가 없네요. 이거 끝나고 치즈로 할게요, 바로. 고추 괜찮아, 괜찮아. 자,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죠? 그러면 내가 이래서 골을 안 했던 거예요. 이래서 내가 골을 안 했던 거야.